도전자 찾기에 신중해 신념을 기하는 제작진 드디어 최후의 제안을 해 봅니다 내 눈을 가리고 큰일 났네 시작 소리 떨어지기 무섭게 바지락 가게 돌입 오직 숙련된 감각으로만 서로 움직이는데요 눈을 떴을 때나 가렸을 때나 변함없는 실력 이 정도면 인정해도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도전자 확정 조개 까로 나가면 내가 저기 1등 한번 하겠다고 씩씩한 출사표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 고 박수 듣기 치라고 하면 박수도 안쳐 못 알아들은갑이요 알아들어 조개가 오랫장 붙인가봐 다시 찾은 달인의 집 여전히 바지락 작업 중이신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작진 보자마자 왕년의 기술부터 보여주시는 센스쟁이 달인 안보고 바지락 까기는 기본 중의 기본 옆으로 까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왼쪽 오른쪽 자율자재로 바지락 까기 실력을 구사하는 달인 바지락 까기의 전선을 불리는 그 실력 여전하십니다 잘해요 쟤까리도 쟤까리도 잘해요 이번에도 1등 하실까요? 예 1등 해야죠 1등 하겠습니다 달인과 쟁쟁한 실력의 도전자들이 함께하는 바지락 까기 최강 대결 그 대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달인과 도전자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모두가 궁금하며 긴장을 놓지 못한 가운데 기상천연 바지락 까기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대결날입니다 1등 해야죠 1등해서 상타 갖고 가서 마을에 가서 잔치해야지 잔치? 네 좋은 꿈 드셨어요? 네 좋은 꿈 깼죠 돼지꿈 돼지꿈 네 결과는 몰라요 이제 언니인게 대접을 해야 할란가 어찌하란가 모르겠네요 언니에요? 네 1등 할 각오로 1등 할 각오로 화이팅 떨지마 마음 차분하게 먹고 화이팅 가자 이렇게 열라 도구까지 챙겨온 그야말로 준비된 응원단 모두의 기대 속에서 슬슬 몸풀기 바지락 까기를 시작하는데요 상대의 실력이 어떤지 경기에 눈처리로 서로의 기술을 유심히 파악하는 달인과 도전자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몸풀기 실력 발휘가 마무리됩니다 잘 모르겠네요 누가 1등 할란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쑥 비쑥 다는데요 좋아요 시작 첫번째 라운드 주어진 10개의 바지락을 다 깐 후에 풍선을 먼저 터뜨린 사람이 승리 귀신같은 선날련을 자랑하는 최정예 도전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바지락을 까는 경력 50년의 이양순 탈인 여기까지 와서 질 수는 없다 모터에서 전수받은 실력 대공개 강연길 도전자까지 정말이지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바지락을 까고 있는 중에 먼저 풍선을 터뜨린 최정예 도전자 10개의 바지락 모두 살은 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깔끔하게 풍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단 아홉 열 예 마지막 그런데 달인 긴장하셨어요?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순이 막 떨어버렸 최정예 도전자 승리하셨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승부 1라운드 최정예 도전자의 승리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 대결 과제를 받자마자 황당한 표정을 짓는 도전자 생전 처음 보는 장갑에 멍해진 달인과 도전자들 시작! 그래도 대결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 두툼한 권투 장갑을 끼고 잘 잡히지도 않는 바지락을 까기 위해 힘쓰는 최정예 도전자 글러브 홈에 바지락을 끼워넣고 칼을 돌려가며 까는데요 과연 몇 초 만에 한 개의 바지락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14초 19 10? 14초 19 14초 19 아무리 귀신같은 손놀림도 권투 장갑 앞에서 무너지고 많아요 이어지는 두 번째 도전자의 두 번째 라운드 모태 바지락 강현길 도전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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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투 장갑을 테이블 바닥에 바치고 시작하는 강현길 도전자 본인만의 방식을 찾은 도전자의 바지락 가기가 시작되고 과연 강현길 도전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장갑을 고정시키고